이 부분은 멈출 수 있을까요? 멈출 수 있을까요? 시선을 맹초부터 이따기를 뵀습니다. 자, 뭐... 지나가면 예능이 이어 저 아들한테는 사랑을 받으시 이오정씨 다음 대가 나가주시고요. 안 하고 오늘 저녁으로 세워드려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많은 달달해 즐거운 공연 이오정식으로 오늘 밤에 즐거운 기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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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정말 심끄라수랑 심끄라수를 이렇게 멋지게 소화할 수 있는 우리 김민정씨 이렇게 가보실 수 있을까요? 고맙습니다. 톡 조심하시고요. 고맙안에서 주시면 고맙습니다. 멈출 수 있을까요? 고맙습니다.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가운데 당겨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오는 중 시선이 여러분 향해서 점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김희정씨 오늘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